동시에만 따자하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그냥 공부하다 보면 갱 공부하다 보면 점수가 빡 오른다 갱박팀의 HSK 대표 강사 강승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HSK 6급과 관련돼서 시험 대비 특강을 제가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HSK 3급을 공부하고 4급 5급에서 마지막 6급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6급에서 저희가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참 말 많고 탈 많은 독해 일부분이죠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독해 일부분은 가급적 포기하라라는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기에는 너무 또 아깝단 말이죠 독해 일부분 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사람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쇠약해집니다 우울증이 오고요 불안해하고 초조해지죠 일부분을 끝나고 이 부분 넘어가면 지문을 읽는데 다 틀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환각 증세에 시달리는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독해 일부분이지만 그런데 이 독해 일부분이 고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에서 늘 같은 패턴의 단어와 문장을 바꾸다 보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늘 새로운 문제를 접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독해 일부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유형의 문제 제가 그 세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독해 일부분 무작정 포기만 하지 마시고 물론 사실은 독해를 풀 때 독해 2부분부터 2, 3, 4부분을 풀고 1부분을 푸는 게 맞죠 왜냐하면 1부분부터 먼저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 너무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푼다고 또 맞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점수 다 깎아 먹을 수는 없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우리가 6급에서 독해 일부분에서 즐겨 나오는 어떤 빈출 표현들이 뭐가 있느냐 자 독해 1부분 51번으로 갑시다 자 독해 1부분 51번부터 60번까지는 10문제에서 ABCD에서 어법적으로 틀린 걸 찾는 문제입니다 정말 힘들죠 사실은 이걸 맞추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룰은 있다 모든 시험은 룰이 있죠 자 그 룰을 한번 찾으러 갑시다 자 A부터 한번 봐봅시다 저 따라서 읽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주시면 머릿속이 오래 남고 집중도 오래되기 때문에 쫙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A부터 한번 봐봅시다 저희는 뭡니까? 저희는 4급 5급 아닌 우리 6급이에요 6급이면 뭡니까? 가장 고등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천천히 읽으면서 뭐 단 하나 일일이 다 빼고 그럴 이유 없죠 그런 시간도 없고 자 첫 번의 줄부터 한번 보시죠 읽어봅시다 자 많은 동물들이 환이라는 단어 여기 보시면 알타라는 거 보이죠 우리가 병 같은 거 앓는 걸 중국 환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동물들은 뭐 하면요 질병을 앓지 않고 그리고 음식물이 충주 물론 충족인데 저 단어는 충주는 충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충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충족하면 자 그리고 지금 앞에서 슬쩍 보시면 즈야오 샤머 치우 이거 나와 있죠 여기다 A를 딱 놓고 뒤에다 B를 딱 쓰시면 즈야오 A 치우비가 뭡니까? A 하면 비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A 하면 비하다 즉 동물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음식물만 충분하면 즐겁게 성장한다 잘한다 인류도 인가의 루츠 루츠가 뭡니까? 이와 같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독해를 하실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츠라는 단어 보이죠? 이게 우리말로 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계사를 딱 써져가지고 종츠라고 하면 이로부터 이에 대하여 그러면 또 이츠 자 뭐뭣을 위해서가 왜이니까 이를 위해서 그러면 왜이츠 이와 같다 그러면 루츠 많이 나오죠? 이렇게 파생돼서 그래서 우리 인간도 뭡니까? 마땅히 이뤄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6급에서 즐겨쓰는 정의 4단 성교 중에서 만족을 알면 늘 즐겁다 지우주장러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근데 화면은지엔쥬스 위허난티엔 욕심이 끝이 없다 보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얘기죠 동물들은 그런 거 없죠 몸 안 아프고 음식물만 충분하면 즐겁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비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사오메이, 여우 청웨이 홍메이 위엔찬위, 오조, 얼시스지, 차이, 천 루, 중국어 사오메이가 딸기인 걸 아실 거고 근데 딸기라는 것은 청웨이가 뭐뭐라 부르다는 뜻이니까 딸기는 홍메이라고도 부르는데 원산지가 뭡니까? 오조, 유럽이고 20세기 돼서 전입, 중국으로 들어왔다 깔끔합니다? 틀린 부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시를 잠깐 놓고 D를 볼까요? D 자, D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세요 페이 우주 원화이찬, 부 넝 후어차 보호관리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 나옵니다 자, 페이 우주 원화이찬을 그대로 읽으면 비물질문화유산인데 중국어는 앞에서 페이를 빼고 우주 원화이찬 이렇게 쓰면 물질문화유산이 무슨 말이냐? 유형문화재 그죠? 앞에 페이가 들어가니까 유형문화재가 아니니까 무형문화재겠죠 따라서 페이 우주 원화이찬이 주어인데 자, 이 무형문화재는 뭐해서는 안 됩니까?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보호관, 박물관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루허, 랑, 타먼, 정웨이, 란먼, 쇽호더, 이 부분 자의식관재 루허가 뭡니까? 쩌머, 어떻게죠? 자, 무형문화재는 박물관에서만 살아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랑, 타먼, 즉 이 무형문화재들로 하여금 정웨이가 뭐뭐 대단하실 거고 이 무형문화재가 뭐가 됩니까? 인류생활의 일부분이 되는가? 이게 바로 관제의 관건이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A하고 B하고 D에서는 전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C입니다 자, 그럼 문제 C를 잠깐 볼까요? 자, 위에 봐보세요 샤오, 시호, 종동화수, 우리 쇄다오더, 동시 어렸을 때, 동화수, 동화책 아닙니까?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배웠던 것들 이게 아마도 쇼, 받습니다, 그 영향을 워만더, 이 이승, 우리 일생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배웠던 것들 우리는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일생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제시어 C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 안 보이십니까? 자, 6급에서 가장 그 독해 일부분에서 틀린 어떤 전형적인 어떤 룰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단어를 잠깐 봐보세요 여기 잉샹이라는 단어 자, 잉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품사가 두 개 있습니다 명사로는 한자 그대로 보면 영향이죠? 그런데 저걸 동사로 쓰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행동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친다 아닙니까? 얘가 품사가 두 개야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럼 여기를 보면 아마도 자, 여기 쇼우라고 받다라고 보이죠? 자, 뭘 받습니까?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럼 여기서 앞에 동사 지금 여기 수로 쇼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잉샹은 비너로 쓴 거 맞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워만 더 이생이라고 비너가 또 있어요 아니 이상합니까? 동사가 하나인데 비너가 두 개야 지금 앞에서 쇼우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잉샹이 목적어가 될 거고 그런데 그 뒤에 워만 더 이생이 또 있다 중첩이 됩니다 품사가 두 개가 지금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6급 독해 일부분에서 이렇게 뭐합니까? 품사가 지금 비너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이거는 앞에서 동사가 두 개가 없지 난 이게 틀린 거란 말이죠 즉 이 시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바꾸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앞에 쇼우를 동사를 썼고 여기 지 잉샹 그 영향이라고 이 잉샹을 비너로 목적으로 쓴다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워만 더 이생 이거를 없애야 돼요 맞죠? 그래야 목적어가 하나죠?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들 워만 더 이생을 굳이 쓰고 싶다 하면 이 워만 더 이생을 저 커넝 앞으로 빼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이 되죠 우리 일생은 워만 더 이생 커넝 회의 아마도 할 것입니다 쇼우치 잉샹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 잉샹을 목적으로 썼을 때입니다 왜? 앞에 동사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잉샹을 동사로 쓰고 싶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자 배웠던 것들이 커넝 회의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쇼우치 그것에 영향을 받을 때 쇼우치를 싹 빼보세요 그러면 회의가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잉샹이 수로가 되죠 동사로 그리고 목적어가 뭐가 됩니까? 워만 더 이생이 되죠 자 결론 짓자면은 잉샹이 품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잉샹을 목적으로 쓰고 싶다면 그 뒤에 또 겹치는 목적은 워만 더 이생을 빼시고 잉샹을 동사로 쓰고 싶다면 앞에서 쇼우 봤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걸 빼버려야죠 그래야지 회의가 조동사가 되고 잉샹이 수로가 되고 그 뒤에 워만 더 이생 목적어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독해 일부분에서 목적어를 두 개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 이거 딱 읽으면 아마도 우리 일생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독해하고 넘어가니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잘 보세요 동사가 있어요 앞에 쇼우가 그래서 이 51번의 답은 C 비너가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 없지 않는 한 동사는 하나인데 지금 비너가 두 개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목적어가 불필요하게 워만 더 이생이 또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샹을 동사로 쓰시려면 쇼우치를 딱 날리면 되죠 되셨죠?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또 말을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업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 끄덕끄덕 디엔토 하고 있지만 막상 혼자서 시험장 가서 이거 풀어라 그러면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일부분이 어렵죠 자 지금 여기서 나와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중에서 단어를 쭉 부시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단어는 무용문화재라는 단어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만약에 유용문화재로 바꾸시려면 우주원화이찬이라고 쓰시면 된다 왜? 듣기에서도 즐겨 나오기 때문에 무용문화재, 유용문화재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츠 있죠? 이게 우리말로 이 라는 뜻이라 파생이 여러 개가 되죠 루츠, 종츠, 또이츠, 웨이츠, 위츠, 뭐 츠츠, 츠티츠, 츠티츠, 츠시 여러 개인데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도 츠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이 라는 뜻만 아시고 개사의 뜻만 딱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1번의 답을 한번 찾아보셨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52번 다음 문제를 봐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ABCD에서 자 그럼 A부터 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구궁, 꾸빙쓰이, 지우시오, 꾸어치이, 황자도궁디엔 구궁, 스진청, 자금성이죠 어디 가셔가지고 북경 가서 자금성은 가봤는데 고궁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진짜 민망합니다 아주 민망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짜 좋은 사례성어가 있습니다 자 고궁, 그 뒤에 꾸밍쓰이 자 이 사례성어는 우리말로 번역하시면 말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이런 뜻이다 라고 할 때 말 그대로를 꾸밍쓰이 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를 들면 뭐 어쩌고 저쩌고 꾸밍쓰이라고 하면 이거 이것은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자구원, 꾸밍쓰이 각골문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동물의 껍질 그 다음 뭡니까? 뼈에다 새긴 그리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고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로 뭡니까? 과거, 황가, 즉 황제들의, 황제들이 사는 집, 친척들의 궁디니 뭡니까? 궁전 그러니까 고궁이죠? 자금성이라고도 하고 자 다음에 비 봅시다 비 자 마침별까지 쫙 때려버리죠 읽어보세요 자 이 카이 잉 이시 샹 지저 칸다오 잔자 저스 샤링 잉 더 하이즈 다 도어시 중쉬생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카이 잉 이시라고 좀 이상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이시가 우리말로 번역하시면 의식 아닙니까? 그럼 시험장 갔을 때 무슨 의식에서 기자가 봤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무슨 의식인지 아래 보시면 참가합니다 2번 샤링 잉 아 자 얘들이 말하는 샤링 잉은 무슨 말이냐 학생들 여름에 가는 학예 캠프입니다 뭐 해병대 극기 캠프 무슨 학예 무슨 여름 캠프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샤링 잉이니까 여기에 빗줘서 위에 보면은 카이 잉이라는 게 뭡니까? 그 여름 캠프 오픈하는 거예요 캠프 오픈 시기죠 자 이 오픈 시기에 참석했던 기자가 뭘 봤느냐 이번 학예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대다수가 뭐다? 중쉬생 중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터짐 잡을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D를 한번 볼까요? D 읽어보실까요? 황허 수질 오염 엄중 문제 한번 그대로 보시면 맞죠? 황하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주진 매우 인치 여관 부음한다 중쉬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좀 이따 단어가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인치라는 단어 앞에다 A 인치 B 이렇게 쓰면 보통 5급에서는 배열에서 즐겨 나오는데 인치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A가 B를 불러일으키고 A가 B를 야기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부 띠닝 인칠러 쉬도어란다 관주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쓰죠 인치 주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금 황하의 수질 오염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자 저기 앞에 보시면 즈진 하는 단어 있죠 즈진 이거 전형적인 문어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즈 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따오라는 거에 문어체고 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이라는 시엔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라고 할 때 따오 시엔자이를 문어체로 바꾸면 즈진이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자 앞에 메이오가 있으니까 인치 여관 부음은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유관 부음은 보이시죠? 관련 있는 부분인데 중국어에서 부음은이 부서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따라서 관련 있는 부서니까 관련 부서를 여관 부음은이라고 해요 여기서 만약에 부음은 대신에 여기다 여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대다 인사를 쓰죠 사람 랜시 저 따라 해보세요 여관 랜시 오케이 여관 랜시는 무슨 말이냐 관련 있는 인사니까 관계자가 되죠 따라서 관계 부서는 뭐란다 여관 부음은 관계자는 여관 랜시라고 쓰시고 자 황하의 수질의 어떤 심각한 오염 문제가 지금까지 뭡니까 관련 부서의 중시를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부정부서 딱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A하고 B하고 D는 전부 다 옳은 문장이라 답은 C에 있을 것 같은데 뭐 C 뭐 어떻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중추절 기간 자 중추절 기간이면 추석이죠 이때 280량 샤오팅차 4,000도 명 샤오팅른위원 치엔쇼라는 게 국권이 어디를 지키다 여러분들 경검항동하지 마시고 국권이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세요 뭐 고를 때요 그럼 국권이 뭘 지키고 있느냐 여기 강웨이를 지키고 있다 선생님 여기 계사가 왜 뒤에 있습니까 뭐가 계사입니까 아니 짜이가 계사로 쓰려면 앞에 동사 앞에 와가지고 짜이자 할 때 계사죠 동사 뒤에 짜이가 붙으면 결과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책상에 놨다 할 때 워 바슈 황사이 쪼즈샹 할 때 짜이가 계사입니까 결과부지 이게 오순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치엔쇼가 국권이 지키다는데 지금 보시면 강웨이가 무슨 말이냐 아까 앞에서 말했던 부서가 뿌어머니인데 회사에 출근하시면 자신의 부서가 있죠 그 부서에 가면 자신의 뭐가 있습니까 포지션 자기의 직책이 있죠 그 직책을 강웨이라 그래요 강웨이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직책을 국권이 지키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바로 뭡니까 독해 일부분에서 문제 유용정에서 로어지 샹 더 원티 로어지 즉 논리상의 오류가 있어요 자 논리적으로 어디가 이상한지 봐보세요 자 추석 기간 동안에 180대의 소방차하고 4천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휴가를 포기한 채 국권이 자신의 어떤 직책을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휴가를 포기한 건 사람은 그렇다고 치지만 어떻게 소방차가 휴가를 포기합니까 그러면 소방차가 사람입니까 학생 이름이 뭐야 소방차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성이 소시입니까 아니 소방차가 어떻게 휴가를 포기하냐 이거지 그래서 논리상으로 오류가 된다 이거야 여기 보시면 소방대원들이 휴가를 포기하는 거 이해가 돼요 소방차는 휴가를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180대 소방차를 날려 자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맞죠? 차가 어떻게 휴가를 포기합니까 그래서 180대 소방차를 딱 빼버리면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4천 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휴가를 포기한 채 반납하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신경을 써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자 논리성이 오류적인 표현 즉 앞에 있는 동사를 보시고 그 휴가를 포기하다는 것과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사람과 매치가 되는지 사람은 되는데 차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180대 소방차를 통째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52번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단어가 꽤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이 사드성어 있죠 꾸밍스2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중고어를 공부하면 6급은 최고 단계인데 6급 시험이 갈수록 뭡니까 성어가 많이 나오고 중국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사드성어를 예를 들어서 300개 정도로 외우면 무식한 소리를 피하고 사드성어 천 개를 외우면 식자 소리를 든다 그런 말이 있죠 사드성어라는 게 참 묘미가 있죠 그 길게 말하고 싶은 것들은 네 글자로 딱 끝낸단 말이죠 꾸밍스2 아까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거요 여기 보시면 직책이라고 강웨이 보이시죠 원래 여러분 제가 강웨이란 뜻은 뭐냐면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위병소 초소 있죠 그 초소를 원래 강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책이 돼요 여기서 살짝 빼가지고 이 강이라는 단어 있죠 앞에다 아래 하자를 딱 써 를 치고 그러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시아강너 오케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아강너 직책에서 내려왔죠 잘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이차우요 위러 예컬이 수어치우시아강너 자 직책에서 잘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치 이렇게 해서 꾸밍스2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강웨이 그리고 인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5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ABCD가 쭉 있습니다 ABCD가 저는 이번에 이 문장을 한번 역순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시어 D를 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즈라는 단어 보이죠 자 어즈라는 단어 저거 한자 그대로 읽으시면 뭡니까 억제입니다 억제 그렇죠 그러면 뭘 억제하기 위해서 소고기의 가격이죠 소고기의 가격을 억제하고자 국가에서 리엔예 연달은 밤이죠 그러니까 연일밤이 돼요 연일밤 치엔띵이라고 벌써 사인하다 할 때 치엔드 보이시고 띵이라는 게 예약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엔띵이라는 게 조약의 체계라는 거야 어디 쳐야겠습니까 고마이 허동 구매계약서네요 아 이제 국가가 뭐합니까 어떤 물가의 어떤 폭동을 잡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뭡니까 정부가 관여하는 거죠 자 소고기의 가격을 억제하고자 국가에서 연일밤낮으로 보니까 소고기 구매계약서에다가 뭡니까 서명을 했다 그래서 장빙자로 여기까지 자 장빙자로 여러분 지금 걱정하지 맙시다 저기 앞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장래할 때 장이라는 단어 보이죠 6급 수강생이면 장이라는 게 뭡니까 바자에 무너채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을을 바를 무너채로 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면 바자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빙자로라는 거 뭐냐면 평상시 가격 그죠 이거 평상시의 가격 즉 소고기 가격이 오르기 전에 평상시의 가격을 도팡시장 강추 이거 강추 강추 도팡시장은 무슨 말이냐 시장에 내놓다 시장이 뭡니까 투하하다 시장으로 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관여한 거지 아주 좋은 문장이네요 좀 이따 단어에 도팡시장이 나오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를 봅시다 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원래는 단지 영화에서나 본 적이 있던 그 명싱 스타들을 우리가 뭐뭐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할 때 메이상따우 기억나죠 이거 보통 구어제에서 메이상따우를 아래 보시면 이장불따우라고도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무너채로 가면 부려 수부지 여러 개 있지만 여기 보면 이거 이거 이장불따우 이게 지금 예상치 못했다는 뜻인데 자 예상치도 못하게 오늘 내가 점어진 주일이 한자 읽으면 이렇게 근거리 맞죠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에서 스타와 뭡니까 접촉 접촉할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원래는 저희가 영화에서나 보는 스타들을 뭐 시사회라든지 아니면 우연한 장소에서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스타들과 접촉하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비 볼까요 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저자궁스 장 정자 생산신상 지지난수량 이 완성 젠단종푸드 공조 저자궁스 이 회사에서 또 나옵니다 장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장이 바자에 무너채라고 그러는데 장이 바자로 쓰려면 무너채로 쓰려면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정자는 증가하다는 동사란 말이죠 장의 또 다른 뜻이 부사로 장차 뭐뭐라하다 아닙니까 장차 중국에서 공부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은 뜻이 두 개입니다 장차 뭐뭐라하다 뒤에 목적 명사가 나오면 바자로 가시고 여기는 정자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장차 뭘 증가하려고 하느냐 생산선 보이죠 생산신 공장의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루루루루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물건들 쭉 나오면 앞에서 조립하고 뭐 하는 거 요 생산선상의 지치란 수량 자 여러분 보시면 재밌습니다 기계인간이 로봇이에요 중고로 로봇을 기계인간이라고 지치란 자 이 회사에서 어셈블리 라인에 있는 어떤 로봇의 수량들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자 써 이 이걸로 써 이거죠 앞에 걸로 써 어 그 로봇의 수량을 증가함으로써 이걸로 써 뭘 완성합니까 간단하고 중복적인 일들을 완성하고자 한다 즉 지극히 간단하고 반복적인 계속 똑같은 일들은 기계들이 많이 하죠 요즘 대부분 기계화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A를 봅시다 A 우리는 지지가 뭡니까 적극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배양 길러야 됩니다 뭘 기릅니까 자신의 쓰기 흥미와 그 다음에 수준을 길러야 된다 저희 위자는 허자에 무너진 거 아실 거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제가 6급 독해 1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A가 틀렸다는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어 자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오느냐 요 A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길러야 되죠 자 여기서 동사가 배양이죠 자 여기 동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봐요 근데 동사 뒤에 비너를 보세요 자신의 쓰기 흥미 자 동사 하나 목적 하나 있죠 그리고 수준 목적어 2개가 있죠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이게 6급에서 앞에서 동사를 딱 하나 줘요 그 뒤에 보면은 비너가 2개가 떠요 비너 1, 2 그런데 이렇게 이 앞 동사하고 앞에 목적어 1하고는 서로 따페이가 맞는데 앞에 동사하고 뒤에 목적어 2하고는 따페이가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6급의 어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앞에 딱 보시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길러야입니다 길러야의 동사가 지금 딱 배양인데 목적어가 자신의 쓰기 흥미 그러면 자신의 쓰기 흥미를 기르다는 되죠 근데 수준을 기르다는 안 되잖아요 쉐이핑이라는 게 수준 아닙니까 쉐이핑은 우리가 수준을 뭐한다고 그럽니까 올린다고 그럴 때 T가오 쉐이핑이라고 그러지 배양 쉐이핑이라는 말은 안 되죠 즉 앞에 있는 배양이라는 동사하고 뒤에 목적어 1 쉐주어 싱취까지는 맞는데 목적어 2 여기 쉐이핑하고 서로 안 맞는다 이거야 결국 이걸 바꾸는 방법은 뭐냐 여기 위자부터 포함해서 이쪽을 싹 다 날려야 돼 이거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쓰기 흥미를 길러야 된다는 되죠 근데 선생님 저는 쉐이핑을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려면 쉐이핑 앞에다가 맞는 동사를 써주면 되죠 어떻게 해요 즉 배양 쯔지다 쉐주어 싱취 유이 티가오 쉐이핑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칠판에 보는 것처럼 앞에 동사가 하나인데 목적어가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유형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혹시나 ABCD 읽고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답이 뭔지를 모르겠다 하면 찍으실 때 동사가 하나 있는데 뒤에 비너가 두 개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걸 찍으세요 답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걸 찍습니다 자 이런 유형과 비슷한 유형이 암 문장에서 동사를 두 개를 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너가 두 개가 딱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동사 원하고 목적어 원하고는 맞지만 동사 투하고 목적어 투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유형들이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딱 보시고 동사가 하나 비너가 두 개 아니면 동사가 앞에 원투 두 개 뒤에 비너가 원투가 있다 그럼 이렇게 맞춰봐가지고 이게 서로 라인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찾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오늘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문제가 바로 53번 이 A입니다 제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유념하시고 방금 우리 53번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단어에서 제가 요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 장부터 요거하고 요거 있습니다 이거 특히 요겁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내놓는 걸 더우팡인데 더우팡이라는 단어는 거의 10중팔구 뒤에 시장이 붙어요 시장에 내놓다 라는 말을 공부하실 때 더우팡시장 요렇게 딱 붙여서 외워주시면 나중에 독해 이 부분 풀 때 따페이 할 때 시장 앞에 들어가는 동사를 찾아야 할 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메이상 따오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억제라는 한자 그대로 보이죠 여기 있는 더우팡시장 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1,2,3번을 보셨는데 자 여러분 봐보십시다 자 그 지금 아까 우리 문제 푸셨던 것 중에서 여기 보면요 51번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 있었습니까 요 목초가 두 개 있었던 패턴이 있었죠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52번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상으로 오류됐던 차는 쉴 수 없기 때문에 요런 논리적인 오류 문제 요거 보셨고 그 다음에 53번에서 방금 보다시피 동사가 하나 있는데 비너가 두 개 있는 저런 문장을 진짜 극조심하자 저거 조심하면은 충분히 점수 먹을 수 있다 이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간략하게 독해 1부분에서 6급에서 즐겨 나오는 오류적인 표현들을 봤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독해와 관련돼서 다른 문제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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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